자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할 때 들어있는 문자나 텍스트나 그림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림 두 개를 제가 일단 넣어놨는데 만약에 축구공이 있다. 그럼 축구공이 이 부분에 있다가 나중에 이쪽 부분으로 이동한다 라든가 자동차가 오른쪽 끝부분에 있다가 왼쪽으로 슝 지나가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하나 넣고 축구공을 쓰던 것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애니메이션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에 그게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물체의 크기나 위치, 모양 이런 거를 이제 바꿀 때에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 중에 이 모핑이란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 모양을 내가 지정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여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복사하지 말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지 말고 슬라이드 자체를 복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이쪽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장면이 이 장면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모핑이죠.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결과물이 나온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전환 효과에서 모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애니메이션 실행이 되어 있다. 라는 표시가 나오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다음 걸 넘기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원래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움직일 때 이게 바뀌는데 이 중간 과정은 파워포인트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이 여기 있다가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그냥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약간은 현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이게 동글동글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핑 기능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은 이 모양이 유지되어 있다가 굴러간 모습.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클릭을 해서 여기 회전 핸들을 잡아서 한번 몇 바퀴 이렇게 한 바퀴 이 정도만 한번 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해서 한 270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모양이 이 모양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 정도 움직였는데 얘는 실제로 구현해서 보여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모양으로 간 건 맞는데 이 중간 과정을 파워포인트가 넣어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넣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양으로 갈 때는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 때에는 이 자체를 회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회전시켜서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핑 기능을 쓰면 안 되죠. 모핑 기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고 굉장히 쉬우면서도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세세한 걸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순수하게 예전부터 있던 애니메이션 기능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게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이동 경로라는 게 있고 선이 있죠. 그러면 이 빨간 선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서 이쪽으로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 중간에 점선이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빨갛게 맞는 부분이 수평선이 정확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 쭉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르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더 필요하겠죠. 직선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고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없어지고 새로 선택한 애니메이션으로 대체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애니메이션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애니메이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 거나 똑같은 메뉴지만 추가 버튼을 눌러서 강조 부분에서 이 회전 이 회전하고 이 회전하고 이 회전은 다른 거예요. 이 회전은 자체가 빙글빙글 360도 그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 이거는 빙글빙글 원형으로 도는 거죠. 회전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1, 2가 생겼고 2가 생겼죠. 그러면 한번 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면 그대로 가죠. 분명히 회전을 넣는데 근데 한번 더 클릭하면 그때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클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게 되면 여기도 타이밍이 나오지만 이전 효과와 함께 이전 효과가 뭐예요? 오른쪽으로 쭉 가라는 효과와 동시에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 보게 되면 자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해 보면 끝날 때 탁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난 상태에서 약간 좀 빙글빙글 하다가 이렇게 멈추죠. 이런 것도 좀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시작할 때도 일단 회전한 다음에 구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그림의 타이밍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맞춰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끄고 그래야 정확히 탁 멈추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불러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동시키기 시작하는 타이밍들을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이 경우에는 제가 다 꺼버렸어요. 부드럽게 시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거는 이 공 자체가 하나의 큰 애니메이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전체이기 때문에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넣고 자동차가 있다. 자 이 자동차가 있다. 그럼 이 자동차가 화면 바깥에 있다가 화면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쭉 나타나면서 이쪽에 있다가 나중에 쭉 지나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기능을 쓰면 되는데 이동시키는 기능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스틸 사진이기 때문에 이 바퀴가 그대로 그냥 미끄러지실 때 가버려요. 아까 축구공에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을 때 똑같은 형태로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바퀴가 움직이면 더 그림이 또 실감이 나겠죠. 근데 이거는 회전을 주려고 하면 전체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을 주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바퀴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있고 이 바퀴 부분만 오려내서 이 바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축구공 축구공과 같은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만 돌리고 전체 그림 위에 바퀴 부분만 도려낸 그런 그림을 얹어서 전체로 같이 이동하게 하는데 이 바퀴만 회전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바퀴 부분을 오려내는 겁니다. 그쵸. 바퀴 부분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오려내느냐 파워포인트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은 편의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확대를 하고 자 이거를 원본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수정이 돼도 여기서 원본 그림을 다시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바퀴 그림에 맞게끔 일단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림 형식을 클릭하고 자르기 부분을 누릅니다. 자르기 부분에도 도형에 맞춰 자르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도형에 맞춰서 기본 도형을 동그라미로 해서 이쪽 자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르기를 누르고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내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경계를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대충 이거는 눈대중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잡아서 적절하게 잘 맞춰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원으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퀴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필요한 것은 이런 자동차의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동그라미만 다시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때 다시 자르기 버튼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내가 하나 그려 넣습니다. 동그라미를 넣고 타원이죠. 이렇게 쭉 넣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Shift키 마우스가 눌려있는 상태에요. 왼쪽 버튼이 Shift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에 보게되면 Shape 형식에 들어가서 크기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쪽을 눌러주고 Paint Tone 부분에서 채우기를 누르고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워 넣는다. 그럼 그림은 복사해 놓은 것은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죠. 클립보드 누릅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죠. 이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 사이즈에 맞추면 되죠.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항상 Shift키를 누르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맞춰진 거고 여기에서도 그림 테두리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뒤변이 아까보다 더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고 지웠고 자동차를 카피해서 이쪽에 불러다가 자 이 그림보다 자동차의 바퀴 그림이 더 위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렬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가져오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면 딱 안 맞는다 싶은 경우에는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움직여도 되고요. 화살표 키로 더 정겨 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 더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춰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 끝에 있다가 왼쪽 끝으로 움직여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움직일 때는 이 두 개를 다 씌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는 거죠. 이동 애니메이션을 넣어 줍니다. 넣어 주고 그러면은 이 빨간 섬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먼저 움직여야 더 설정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움직여 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된 거고 자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면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긴 하는데 그러면 재생 시간을 이렇게 되면 요거는 5초가 됐는데 바퀴는 빨리 지나갔죠. 그럼 바퀴에 대해서도 재생 시간을 정확하게 같이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움직이죠. 똑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퀴가 고정돼서 미끄러지는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퀴에 대해서 이 바퀴에 대해서만 회전하는 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회전을 추가하는데 클릭할 때 움직이면 다 가고 나서 나중에 클릭해야 다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이전 효과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회전해라.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한번 해 보게 돼요. 함질탄 한번 해 볼게요. 바퀴가 뒤쪽으로 돌죠. 뒤쪽으로 뒤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것도 재생시간이 5초가 되겠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바퀴가 앞쪽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애니메이션 창에서 두 번째 이 타원에 대해서 두 번째 타원이 동그라미에요. 여기에 효과 옵션을 자 시계 방향 360도가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왼쪽으로 돌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를 뒷바퀴에도 적용하면 되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뒷바퀴에도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해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전체 구성물에 필요한 부분만 돌여낸 것을 덧대고 돌여낸 부분만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지만 특정 부분만 회전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들은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옵션이나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면서도 현실감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느냐 trans작 gonna Olá 일로 이 기술 tables 다 무 잠시 후 또 은 몇 리 ENA lık